경북지방경찰청이 오리 부화중질환을 생산해 유통시킨 혐의로 오리농장 업주 66살 송모씨 등 3명과 이를 사들여 외국인 전문식당에 판 혐의로 소매업자 58살 박모씨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이들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경기지역 오리농장에서 부화시키다가 인위적으로 중지시켜 가공한 부화중질환 160만개 16억원어치를 유통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또 유통업자 8명은 이를 넘겨받아 대구와 경북 등 전국 5개 지역에 동남아시아 외국인 전문식당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은 경북 가축위생시험소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식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